2부입니다. 분량 조절 실패 죄송해요. 어머님이 백만원이 어쩌고저쩌고 하시길래 기가 차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먹을 생각이 없어요. 일단 제 입에도 안맞고요. 아니 그런거 다 떠나서 몇만원이면 훨씬 더 맛있는걸 먹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뭐하러 먹어요? 내가 그걸 왜 먹냐고. 그리고 아니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어머님은 무슨 돈을 백만원씩 달라고 하시는거에요? 왜 그러시는거야? 라는 말 외에 제가 뭔가 더 많은 얘기를 한거 같긴 한데요.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진짜 욕은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제가 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이고!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만! 니는 너희 집에서 그따위로 밖에 못 배웠냐? 어디 시험이한테 욕을 해 욕을 이 개 호러씨냐! 란은 개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한 후에 저를 죽일듯 노려보는데요. 헐! 그래요! 제가 당신에게 말대답을 한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욕이라니요. 아니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지금 이게 무슨 거지같은 일이야. 그래서 말이 안통해. 그래서 그냥 바로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했구요. 야! 니네 엄마 얼른 모시고 집으로 가!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땐 진짜로 욕이 나올 뻔 했죠. 그러자 신랑이 전화를 끊고 바로 전화를 하는건지 어머님의 폰이 울렸고 당신은 전화를 받았는데 응? 갑자기 엉엉 우는거에요. 제앞에서. 막 울면서 뭐라뭐라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딱 하나! 저년이! 내가 엄마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나 알아들었네요. 그러다 그냥 나갔습니다. 울면서 나갔어요. 아마 저희 신랑이 쫓아낸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렸거든요. 가! 그리고 지금부터가 최대 핵심인데요. 와! 진짜 이거! 조금 있다가 저희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하는 말이! 아니! 두 사람 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야! 근데 너 혹시 엄마한테 욕했냐? 헐! 저... 저요. 진짜 가슴에 손을 넘고 말하는건데 욕 절대 안했습니다. 하고 싶었지. 여하튼 신랑까지 이러니까 순간 너무 빡쳐가지고. 야! 누가 그래? 어머님이 그래? 내가 욕을 했다고? 설마 그걸 믿는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묻고 있는거냐구! 아니!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른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딱 이렇게 고래고래 확 질러버렸더니 남편도 깜짝 놀랐는지 그러니까 이게 파혼 선언할 때 이후로 처음으로 질러본거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어?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나는 그냥 살짝 확인만 해보려고 그런거야!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있어! 나 얼른 마치고 집으로 들어갈게! 뭐 대충 이러고 끊었는데 아니 도대체가 저 할머니는 왜 저러시는걸까요? 솔직히 솔직히 저도 기분 너무 더러워서 삐딱선 탄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욕이라니! 이건 진짜 아니죠! 아니 뭐 이런 거지같은 유명이 다 있어! 설마! 이거 설마! 자기 아들에게 그걸 어필하는! 아니!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우는걸까요? 하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사실 그래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이간질을 몇번 하긴 했었지만 남편에겐 안통했고 그리고 눈물까지 흘린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돼요! 아들에게 안통하니까 한번 울어본게 아닐까! 이런거! 헐!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욕은 내가 먹었는데 뭐 개 호루 그지가... 참고로 이런 욕은요! 다른 사람이 쓰는걸 보긴 했지만 직접 먹어본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 여튼 그래요! 지금 이게 두시간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두번 다시는 안볼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참은것도 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저희 남편이 사과를 하라느니 한번 숙이라느니 그런 소리하면 그냥 이혼이에요! 그걸 안 굽힌다면...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한겁니까? 그런 욕을 들어야 할만큼? 태권리 1번 쓴이! 혹시 그 잠시 그 띵! 한 사이에 욕한거 아닙니까? 어? 저는 지금 쓴이를 뭐라 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미친 할미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욕을 했다면 칭찬하려고 물어보는거에요! 2번 야 반찬값 100만원 빵 터졌네! 시몬은 쓴이가 아무리 잘해도 불만일거고 그렇게 언제나 나쁜 며느리가 되어있을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 혼자 쳐 울든가 말든가 버리고 연 끊어버려요! 3번 이런 경우 남편도 믿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생기게 조심하세요! 정말 정말 신기한게 꼭 이럴때 애가 잘생겨요! 참고로 제 친구는 막 싸우다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날! 도대체 왜 관계를 맺었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어쨌든 바로 그날 아이가 생겼어요! 그 전후로는 안했다고 했으니까 그날이 확실합니다! 이야... 이런 경우도 있네! 내 댓글 헐! 뭐야! 뭐 마지막 기념! 뭐 그런건가? 어 그렇구만! 2번 그런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둘중에 한명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혼 안하려고 임신공격한겁니다! 4번 나이 칠순이 가까운 우리 엄마아빠도 반찬은 밖에서 사먹는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시는데 집에서 쳐놀기 바쁜 저 정신나간 시모는 온 동네방네 여기저기 쏘아다니며 우리 망할 며느리 흠잡을때 있나 없나?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네 헐! 그러다 시궁창에 풍덩 아우 꼬시라! 5번 주잡하고 교활하며 더러운 노친네 같으니 이런건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쌍욕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쓴이가 제가 어머님한테 쌍욕을 했어요 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 했었어 6번 우리 시어머니 나이 칠십에 지금까지 평생 바깥일 단 한 번도 해본적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며느리인 저는 맞벌이를 했는데요 그런 제가 당신 아들 밥 굶길까봐 엄청나게 걱정을 하더라고 하니 정작 전업주부인 당신은 아들 진작에 독립시키고 당신 남편 즉 시아버지 밥만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나는 우리 아들 식은 밥 먹인적이 없다 이러더라고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정말 갑자기 말도 없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들 반찬 배달해 먹는걸 보고 눈깔이 확 뒤집어버리더라구요 진짜 야 이때 살면서 먹을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는데요 그 많은 욕들 중에 딱 하나 아직도 기억에 남는 욕 이 거지 개망할 다시 하겠습니다 이 개망할 그지 깽깽이 같은 조살련아 까미 내 새끼한테 이딴 걸 참 먹이고 있었냐 이러면서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다느니 어쩌느니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어머님처럼 전업주부로 살면요 어머님 아들한테 매일 구첩 반상 차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을 뭘 어찌 키우셨길래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요 내가 쉴 수가 없잖아 라고 받아쳤더니 개쌍욕과 더불어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면서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고 아이고 이러면서 실제로 쓰러지는 신용을 했어요 참고로 이 지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확히 3번을 더 했고 저도 계속 똑같이 받아쳤죠 결국 저는 시댁에서 미친년 딱지가 붙으며 당신이 먼저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안 보고 산지 4년 됐는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로 웃기는 건요 그래도 당신 아들은 아까운 건지 계속 음식을 만들어 퀵으로 보내주긴 하는데 정작 아들인 저희 남편도 맛이 없다며 안 먹고 뭐 남한테 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상해가지고 버려요 안 먹어 왜? 이미 17년 전 20살에 독립을 한 남편은 자기 엄마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7번 우리 아들! 내 신밤만 먹였다! 그 쿠션 화장품 시어머니가 직접 산 게 아니라 아마 주변에서 선물 들어온 거 그걸 쓴 이에게 준 거 같아요 그리고 팔은 결국 안으로만 굽는다고 지 엄마가 며느리한테 욕을 먹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지도 않고 혹시 욕했냐? 이러면서 물어보는 꼬라지마 평소 행시를 봤으면 지도 뻔히 답을 알 텐데 이혼보다 파혼이 쉽다고 그깟 청첩장 그게 뭐라고 지 팔자 지가 꼰 거죠 이건 참 안타깝다 8번 진짜 어른들 말고 무식한 노인네들 레파토리죠 누명 씌우는 거 참고로 저는 결혼 3주 전에 파혼을 했었는데요 그 남자 엄마랑 아빠가 북 치고 장구 치고 욕하고 난리 브루스를 추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저는요 당신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끊었는데 지들 생각에도 그 꼬라지가 많이 웃어였나봐 제가 지들한테 욕을 했다며 누명을 씌운 겁니다 둘이 말을 맞춰가지고 말이죠 부부가 다행히 제가 평소 어른들을 좀 어렵게 대하는 편이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전 남친은 저를 믿었지만 그냥 끝났어요 평생 고통 당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청첩장 뿌린 거랑 가전 가구 예약한 거 이거 다들 니들 책임이니까 위약검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한 뒤에 저는 예물만 챙기고 끝났어요 아직도 그래 만약 길 가다 마주친다 그럼 물을 확 한바가지 후려 갈기고 싶을 정도로 아우 걔 무식하고 천박한 노인네들 같으니라고 퇴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린 애들도 사람들이 어린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해 이러지만 어린 아이들도 어떤 관심을 받고 싶거나 위기에 빠지면 말을 치워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애가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죠 뒤집어 씌우는 거 거지 같은 거 우리는 착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